야 이거 어디가야? 아아악! 야아악! 안녕하세요 우비 레인, 레인 크롯 아 예예 그거 하나 더 있네, 그게 에? 어떻게 입는거야? 이게 우리나라 우비하고 좀 다르네 하하하하하 우리나라 우비는 앞에,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하다 어떻게 보면 우비소녀 같으면 우비소녀 우비소녀 우리 감독님들도 하나씩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비 맞고 다니지마 타자에 와가지고 자, 손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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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작 쓸걸 비 맞고 와도 되겠네 이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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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